아.. 국방이 너무 쉬워요 아.. 이거 또또 수사.. 11시 45분 회개 다 듣고 땡겨보려구 여러분 아.. 객샷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대각인 망하는건데요? 정말? 어? 쯔쯔쯔쯔쯔 안한다네 아니야?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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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뭐지? 미쳐뭐지? 우산 살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맞아? 아니야 우산 살지 저거 맞는데? 분명 여러분 그치? 맞죠? 아.. 아 맞아 맞아 이 친구 아.. 역시 그냥.. 사기맨 유저들 그냥 사기뿐인 것 같아 다 여러분 죽이네요? 아 안되네 아닌 척 지려 지려하우스 절투왕을 부른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닌 척이 지려... 아니 못맡기나? 안되나? 그냥 사기꾼 기꾼이 그 자체야 획인이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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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었 diesen 아... 뭐라 sort 아... ~~~ 아... 뭐냐... 가스 걸면 많이 쓸지 뭐... 가스 걸면 많이 쓸지 뭐.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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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. 근데.. 어.. 그런 날.. 그러고 사냐.. 일단해.. 왠.. 아.. 왜 개 맞아? 뭐.. 이제 취직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안 한다고 사기네 앴..프로에 개 맞아 똑같잖아요 전투 준비 완료 아 진짜 테디 한번 가볼까 그냥 테디가 되려나? 테디가 되게 안 된 것 같긴 한데 톱셋도 다음 아아 힘들 것 같은 느낌으로 왜 이렇게 오버가 좀 안 죽는 느낌이지? 아 뱀 뱀 뱀 어 뱀 도움이 필요한다 어 말 사기맥이에요 어 그게 안에다 들어가지 왜 요거를 많이 잡을 수 있는건가 될까 아 이럴때 바이킹이 마렵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가 끝난다 좋았어 오오라도 좀 쫙 잡자고 뭐 큰 의미는 없을거야 도움이 워낙 저축이 많기 때문에 아 나 참 도움이 필요한다 도움이 필요한다 좋았어 도움이 필요한다 아 이제 여기까지 밖에 견제가 안되겠는데 전투준비 완료 전투준비 완료 죽았어 아 이거 범인툰 잘 안보이네 도움이 필요한다 affe 적트준비 완료 아 적트준비 완료 한 번에는 모아야될건데요 아 렐리 여기다가 오버 아유 아유 이러고 하아 이러고 왜야 도움이 필요한다 정투준비 완료 아군 돌이다 4군 전설이 조전중입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업레이드 완료 준비가 끝났다 자 요거 나오면은 이제 한 번이긴 하거든요 정투준비 완료 정투준비 완료 준비가 끝났다 나도 둘이다 좋았어 좋았어 어 이제 스읍 오버 잡히기 힘든걸?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한다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어어씨 어씨씨 어그래도 안했어 이거 이런씨 저걸 안했네 아 이거 까리 아 이거 근데 이걸로 그냥 페이크인가? 빨리 돼야 된다 준비가 끝났다 이러고 리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쓰읍 아 이거 왜 뜨겄네 아 이거 돈이 장난 아닌데 그럼 아 인터베이 2가 못 버틴다 준비가 끝났다 도움이 필요하다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하다 내 생각을 읽는 것 같다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났다 정투 준비 완료 하이 다시한번 가보자 어휴 아 저거 좀 밀어줘야되는데 어휴 저럴거가 있어 지나거라 이 친구는 아휴 아휴 내 그 웹때문에 아휴 아군 전설이 도전중입니다 그 친구 아닌가봐 정말 이게 아잰가? 아 그 친구랑 똑같은거 쓰던데 징하긴 징해 정말 누굴까 이 친구는 캐리어 가기 잘했다 하하하하 캐리어 가기 잘했다 너분 아 그 울산에 살았던 친구는 나 취직해가지고 이제 사기맵으로 적용 못해 이랬을때 이 친구보다 좀 더 잘했던거 같고 아 근데 이게 이거 차라리 안막을 운동기 나올수도 있어 아 근데 가스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가디언 디바우러는 엄청나올순 있겠구나 가스가 하나가 아니구나 여기도 가스가 있긴하니까 근데 내가 이거 진로러쉬하려고 90게이트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망하긴 하긴 했지 더블 넥서스 꽂아버렸으면 좀 더 나았지 허리 커세요 더 빨리 나오는건데 줄넛러쉬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케이다린 수저 형성부로 막혀있네 어 아 이것도 이렇게 먹을려고 그러는거구나 건물은 못올리나 근데 이런거는 딱 벌호해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딱 잡고 그러면은 좋긴하겠다 저그가 이럴때는 그게 있지 저그는 건물지우면 일꾼이 사라져서 일꾼 한번 싹 뽑아줘야되거든 어 토스랑 테라이랑 좀 달라가지고 캐리어는 요번에 제가 올려보기는 했는데 이게 캐리어도 이게 사실 되게 힘든게 뭐냐면 히드라랑 스퍼 많으면은 인톱세트가 힘을 못쓰겠네요 인톱세트가 너무 약해 좀 세게 만들면 사기성윤이 될 것 같고 지금이 적절하긴 한데 또 이럴때는 좀 약해가지고 몸체는 안터져도 인톱세트가 다 녹아가지고 뒤로 빠져야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웹 뿌리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웹이 범위는 나쁘진 않은데 좀 짧아 야 그래도 커리버 이런거 했을때 딱 넓커박아두는걸 필수긴 한데 잘 박아두긴 했네 내가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거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리버로 넘어간거거든 근데 리버로 이거 안 넘어갔으면은 와 이거 지금 아 안되겠다 리버 뽑아야되겠다 했으면 좀 또 많이 늦었을수도 있어 근데 분명 리버를 뽑아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더라고 근데 캐리어 한부대 모아도 이쪽 라인에 또 이게 수비하면은 마치 테란이 막 벙커짓고 터렛받고 발키리 레이스 뽑는것으로 스포 많이 받고 히드라 많이 배치시켜놓은거 그리고 못 밀거든요 리버가 나오니깐 늘지 히드라가 리버 점스하기 힘들거든요 요렇게 사귀멘 만들어 놓은거야 한실을 여러분 지상공격은 안됩니다 여기 다 막혀있어서 건물로 여기 아래도 막혀있고 이 해처리가 자기가 쓸 수 있는 해처리면은 주웠다 껴으도 못 이기겠다 여기서 라바 나와가지고 본인이 돈만 먹고 그냥 뽑을 수 있었으면 돈이 없어 아 지금 타이밍 딱 좋았어 이거 뒷파일로 나와가지고 또 다쿠선 뿌리고 피뿌리고 그러면 못 밀어 딱 그냥 잘 끝냈어 사귀멘 유전왕은 장기전 가기가 싫어 장기전 가면 져 사귀멘치고 양심적이야 양심적이진 않죠 사귀멘치고는 오히려 빡세게 잡은거지 결국 이제 자기 실력이 얼마나 좋으냐가 달려있는거죠 날씨였습니다.